안녕하세요.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가게 돌아가는 것도 많이 자리를 잡아서 잠도 푹 자고 밥도 챙겨 먹으면서 조금씩 컨디션이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인데요. 제가 아직까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온다고 해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열심히 잘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걸 이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이르지만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수익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제가 기대했던 거 전주에 내려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걸 유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자랑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유치원 때 혹은 그 이하 때부터 정말 돈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었고 일반 직장인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도 결국엔 다시 장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부자의 꿈을 한 번의 실패로 놔버릴 수 없어서 이 악물고 다시 정말 모두가 만류했던 도전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삶을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4년간의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너 뭐 불쌍한 척 하려고 하냐? 너 거지야? 어? 뭐 그런 걸 왜 올리지? 막 이런 얘기도 그냥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상을 기록해나가고 저의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성장해나가는 것도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기록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신 있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내세우려고 자랑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힘들었을 때 영상을 올리고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제가 생각하는 부의 성공의 기준은 월 수익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이천만 원을 벌든 오천만 원을 벌든 일억을 벌든 제가 한 달에 1,200씩 쓴다. 소비가 커져서 맨날 술 마시고 뭐 하고 다음 달에도 이 정도는 벌겠지. 뭐 하면서 주색 잡기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렵게 저의 이상으로 피 땀 흘려서 읽어놓으신 것들을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주머니에 돈이 차기 시작하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저는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했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가난 신념을 갖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정말 한평생 살면서 의미 있는 성장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말 꿈에 그리던 것까지 다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릅니다. 지금 제가 아직 뭐 열흘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항상 제 목표를 말씀드리고 이뤄나가는 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말이 앞서서 좋을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잘되면 본전이고 안되면 망신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한테 당신의 목표가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올림픽이 금메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오만하다고 합니까 그 정도 자신감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올림픽 선수가 되는 거고 올림픽에 나가서도 메달을 딸 수 있겠죠. 그 목표점을 바라봐야지 많이 그냥 저는 뭐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아니면 혹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 해서 몰라요. 저도 그냥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저는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목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꾸준히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지금 이제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의 저의 기준은 재산입니다. 재산 축적입니다.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했느냐가 저는 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한 달에 나갈 돈이 1억 천만 원이면 평생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들을 다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저에게 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응원을 해주셨고 지금처럼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은 마지막은 나오게 되요. 오늘은